오는 27일 금요일 0시부터 30일 월요일 24시까지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농협 계좌를 이용한 모든 금융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데요. 이에 대비한 현장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이대훈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지난 20일 경기도 포천 소흘농협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고객들에게 거래 중단에 대해 홍보하는 등 전산 시스템 재구축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대훈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더 나은 금융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